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크기와 디자인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. 가나다라 순으로 업소 또는 사업자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부록으로 새 이민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또 공공기관과 한인사회 단체, 교회, 사찰, 동창회 등의 이름과 전화번호, 주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 RTV는 현재 이 업소록을 소닐 갤러리아 슈퍼마켓과 한국식품, 교회 등을 통해 배포 중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